자 뭐 합시다 이번에 좀 하고 나중에 다이아모아 가지고 또 하고 자 일단은 합시다 22,000 어이고 좋아좋아좋아 계속 좀만 더 자 3600에 3600에 두개면 개꿀 인정하시죠 지금 별님 다 했다고 토갔네요 별림도 지금 다이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자 오우 좋아좋아좋아 이런거에요 제가 원하는게 자 품령 두개에다가 하나 별님은 6만 다이아에 26개 자 6만 다이아 26개 왜이렇게 잘 굉장히 잘 되셨네 전령 됐어 아우 참 나와라 아이고 하나 아 9,000 다이아 9,700 다이아 가자 나와 어 그렇지 품령 어우 좋아 품령 많이 나오는거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품령 12개가 필요해서 지금 5개 여기 지금 점수로 사면은 두개도 하면은 7개 요거 요거 빨리 마무리 할게요 5,000 다이아에 있는거 마무리 합시다 나오겠지 하나는 신병 간절하다 아 충전을 한번 더 하고 갈걸 난 이 생각을 했는데 제발 안 남아있을거 같은데 안 남아있을거 같아 뭐가 먹었겠다 아 뭐야 아 뭐야 아씨 자 Ну 뭐 아직 많이 할수 3,8,2,4 한 번만 더 하자 자 1중만 더 할께요 야 8천에 나오긴 하겠지 설마 설마다 오우 좋아좋아 신병좋아 신병좋고 요거할까 제발 아무거나 좋아 됐다 됐다 모르고 더 했거든요 모르고 더 했는데 성암을 하나 먹었어 잘 됐죠 자 이러면 된거 같아요 이러면 된거 같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1300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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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다시 3170 다이아의 하나꼴로 먹은 셈이네요 자 어쨌든 풍령이 6개 그러면은 보물점수를 풍령으로 바꾸자 풍령을 3개를 삽니다 자 요렇게 자 일단 하나씩 해보죠 음 이거는 충전보상 근데 제가 아까 몇성이 나왔어요 2성 나왔나 아까 저 채팅땜에 잘 못봤는데 자 이거는 요거 음 골고루 하자 자 자 승품 승품 민회 탈뀀 아이 아까 2성 남았구나 아 요거 3성 나왔으면 조금 기분 좀 풀라고 했는데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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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함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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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정해지진 않고 근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아니 좀 뽑기 할때는 튕기지 마라 그래요 좋습니다 호크가 제일 좋죠 그죠 페르스보다 호크가 더 좋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호크면 됐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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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